아... 언니, 둘은 이거 하나예요? 네, 둘은 저렇게 나와요. 다른 둘은요? 네. 귀여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크니까. 근데 이게 18만원이잖아. 얘는 진짜... 부끄럽죠? 더럽다. 반짝이는 거 같으면... 진짜 예쁘다. 아, 진상이었다. 아, 뭐야? 근데 털이 있는... 과한 거 같고 보기에는 그냥 되게 과해 보이는데 그 맥살 때 느낌이... 이렇게 짧게 메면은 되게 귀엽잖아. 어, 가격 많이 내려갔다. 네. 물이 안 되고... 응. 얘 집착이 큰데? 응? 귀엽다. 살살 도르라고. 응? 귀엽다. 살살 도르라고. 응? 아, 살살 도르라고. 아, 살살 도르라고. 내가 왜? 내가 왜 살살 도르라는 거야? 응? 내가 왜 살살 도르라는 거야? 응? 야, 지금 이거 귀엽다고 보고 앉아있네. 쓰읍. 너무 귀엽다, 이거. 21만 8천원이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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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아. 네, 먹어봐. 근데 이거... 이거 찍어볼게요. 어, 옛날에 찍을 수도 있어가지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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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제도를 끓이고 있어가지고 신선생님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6월 라인이 정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가격은 엄청 많아 얘는 거의 80%예요 응 근데 지금 가격이 얼마나? 가격이 얼마나? 17만원 차량에 4, 5, 4, 12만원 12만, 14만원인데 이거 너무 싸다 진짜 싸다 홍대별 라인 중에 사는 그... 저랑... 사주세요 아니 이걸 사주세요 이건 사고 싶어요 저랑 빠졌고요 요건들 딱 하나로 아, 가이보리콜라는 무슨 셔츠인지 근데 끄는... 가이보리콜리 그걸 또 가려보는 것 같은데 이게 몇 가지가 있던데? 저희도 요새 가격이 나가는 것 같아서 이럴 때랑 사고 있어요 아, 애가... 아, 애가... 아, 애가... 아, 애가... 아, 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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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넣어서... 그래서... 건정만 사요 거의 솔직히 말해서 색감 있는 제품은 손이 잘 안 나고 아니 예전에는 색감 있는 걸 많이 샀는데 노란색 가고인 타고 있는데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